강제 징용의 아픈 역사가 설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역사를 배제하려던 일본에 꾸준히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요구해봤는데요. 이런 조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의 이행 의지를 완전히 믿기 어렵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아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일본이 수건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노동자의 강제 징용을 포함한 전체 역사 반영을 약속했고 이미 실질적인 반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전시물들을 사도섬에 설치한 겁니다. 전시물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에 비해 객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기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도광산 내 모든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도 매년 열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도식이긴 하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 조치까지 고려할 때 이 추도식이 가지는 의미는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발표문에 명시했지만 가만히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노동을 강제했다는 문구를 표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일본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의 강제동원 역사 기록을 촉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인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시를 반영하라고 해야 될 거고 모니터를 계속해야 돼요. 이에 대해 정부는 군함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최주환입니다.